안녕하십니까.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중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개최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는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1,700여 개 업체와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가점부터 패션, 식음료 등 다양한 품목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판매됩니다. 이번 코세페는 첫 번째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코로나19 타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두 번째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을 통하여 경기 반등의 불소시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착한 소비 릴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엄지척 힘내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